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왕입니다. 자 오늘 12월 21일 목요일인데요. 바로 내일 DS 단석이 새롭게 상장되는 만큼 내일 단석이 상장되면 어떠한 변동성을 보일지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어디에서 진입을 해야 되며 DS 단석을 청약을 통해 물량을 매집하신 분들은 어디에서 매도를 해서 앞으로 DS 단석 수익으로 빠져나올지 빠르게 전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갖고 DS 단석의 기업 내용까지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끝까지 시청하셔서 앞으로 DS 단석으로 확실한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DS 단석의 경우에는 아직 상장이 되지 않았어요. 바로 내일 12월 22일 날 오전 9시에 장이 열리면 바로 거래가 시작될 텐데 상장되기 하루 전인 오늘부터 정확한 대응 방안과 대응 전략을 세워야지만 DS 단석 앞으로 내일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확실한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최근 IPO 되는 종목들이 인기가 정말 많습니다. 최근에 에코프로 머티, 엘에스 머트리얼즈 이런 식으로 신규 상장이 됐다 하면은 저점 대비해서 기본 500% 이상은 오르기 때문에 IPO 되는 종목들의 인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그래서 DS 단석의 경우에도 내일 상장이 되면 최소 300% 이상의 변동성은 보여줄 거예요. 신규 상장된 종목들의 경우에는 상장 당일날 플러스 마이너스 400%의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300% 미만의 변동성에서 주가가 움직일 것이다. 이 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고 DS 단석을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내일 당장 장이 열리면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이 추세의 눌림목 자리와 이 추세의 하단 구간을 정확하게 공략해야만 앞으로 DS 단석 확실한 수익으로 빠져나오실 겁니다. 지금 DS 단석을 내일 장이 열리자마자 시초가에 담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생각보다 위험한 전략이에요. 신규 상장주들의 경우에는 거래가 시작되고 10분 이내의 변동성이 가장 커서 내일 DS 단석 시초가에 매수하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매매 전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DS 단석의 경우에는 무려 청약 대금이 15조가 몰렸어요. 이번 연도 마지막 청약 일정인 만큼 청약 대금만 15조가 몰렸는데 코스피 평균 청약 건수를 훨씬 넘은 모습이죠. 청약 경쟁률은 무려 2000대 1로 여러분들이 1억을 넣으면 한 주 정도 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DS 단석을 청약을 통해서 매집할 수 있는 주체는 외인가 기간뿐이다. 이 점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돼요. 내일 상장이 되면 DS 단석의 유통 가능 주식수는 120만 주가 될 거고 유통 가능 금액은 대략 1200억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물량 85%의 물량이 공모를 통한 청약 물량인데 DS 단석의 상장일 주가 범위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주가 플러스 300% 최소 주가 마이너스 40% 플러스 마이너스 400% 이내의 변동성에서 시세가 움직일 거예요. DS 단석의 공모가가 10만원으로 확정이 된 만큼 만약에 100% 이상의 수익이 나면 주당 10만원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DS 단석이 내일 100% 이상 올라와 주면서 공모가 대비 2배 이상 올라온다면 시가총액은 어디에서 형성이 되겠어요? 대략 1조원 가량에서 시가총액이 형성될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점은 청약 경쟁률이 1000대 1을 넘어가는 종목 즉 역대 우리 시장에서 두 번째로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인 종목에 시가총액이 앞으로 2배 이상 올라와도 1조원 가량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청약 경쟁률 대비해서 DS 단석의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앞으로 상장이 되면 변동성이 확대되며 최소 저점 대비 30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다른 종목으로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에코프로버티 이 종목의 경우에도 청약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었어요? 1500 대 1 정도였어요. 즉 DS 단석보다 더 낮은 청약 경쟁률로 상장이 됐었는데 지난 신규 상장 당일부터 현 위치까지 얼마나 올라왔어요? 저점 대비해서 700% 이상 올라왔어요. 최근 신규 상장주들이 뜨거운 이유가 뭐겠어요? 이렇게 저점 대비해서 700% 이상 올라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공모주들에게 청약 대금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DS 단석 내일 상장이 되면 정말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앞으로의 시세 분출 자리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앞으로 DS 단석으로 700%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변동성을 정확하게 공략해야 된다. 이해하셨나요? 자 DS 단석과 같이 신규 상장 종목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움직이죠? 이렇게 상승 5파와 하락 3파가 나오면서 엘리어트 파동 1호 내 상승 파동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DS 단석과 같이 신규 상장주들의 경우에는 재료가 동반된 상승 노름이 나올 때 상승 5파와 하락 3파가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건데 에코프로 버티의 경우에도 흐름 한번 보시면 상승 5파와 하락 3파가 조만간 나올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DS 단석의 변동성을 공략할 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승 1파 자리의 조정 위치 1파의 조정 위치에서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정확한 매수 단가를 잡으면 되는 거고 청약을 통해서 물량을 매집했는데 청약 물량이 얼마 안 잡히신 분들은 이 1차 파동의 눌리목 위치 상승 초기 국면에 눌리목 위치에서 정확한 비중 추가 타이밍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앞으로 상승 5파를 전부 다 발라 먹으면서 DS 단석으로 700%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해드리자면 DS 단석의 경우에는 회사의 기업 가치와 상관없이 이미 청약 경쟁률 2000대 1을 돌파했기 때문에 내일 300% 이상의 급등 흐름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내일 당장 상정이 될 때도 단기적인 변동성은 확대될 수밖에 없으며 단기적인 관점으로 DS 단석을 접근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는 우선 보수적인 관점으로 기다렸다가 상승 1파 자리가 끝나고 2파 눌리목 자리가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1파의 조정 위치에서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와 비중 추가 단가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파 상승 파동이 끝나고 2파의 눌리목 위치에서 정확한 진입 단가를 잡으면 앞으로 남아있는 5차 상승 파동까지의 상승 국면을 전부 다 발라먹으면서 700%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이해하셨나요? 이거는 제가 단순히 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8천억짜리 해치펀드 10년동안 돌렸던 펀드 매니저였는데 제 10년간의 매매에서 나온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서 이경률이 어디에서 벌어진 자리에선 1차 파동이 끝나고 강한 조정 흐름이 나오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가면 헤드앤셀더 패턴을 그리면서 하락 3파 자리가 나오는지 모두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DS 단석 전용 텔레그램 방을 따로 개설했습니다. 자 이 방의 경우에는 에코프로 머티의 매매 타점도 함께 잡아드리고 있는데 내일 DS 단석이 신규 선정되면 제가 어떻게 해드려요? 앞으로 나올 변동성 정확하게 공략해서 DS 단석 확실한 수익 챙겨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상승 추세가 나올 때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 1차 파동의 눌리목 위치 2차 눌리목 자리에서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와 DS 단석 비중 추가하고 싶신 분들도 정확한 비중 추가 단가 확실하게 이탈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앞으로 DS 단석 전용적인 상승 국면 나오면서 700% 가까이 올라올 때 이 전용적인 상승 국면의 최상단 구간에서는 확실한 매도가까지 이탈레그램 방 입장하시는 분들에게 모두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등장 이탈레그램 방 빠르게 입장하시면 되겠죠? 이 방 어떻게 입장해요? 구독!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바로 입장시켜 드릴 테니까 지금 등장 구독!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구독! 구독이라고 적어서 010-469-9671 위폰으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DS 단석 전용 텔레그램 방 바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일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타점을 잡으려고 해봤자 DS 단석의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400%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어서 일반 개인 투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확대되는 변동성에 절대 수익을 가져가지 못한다는 점 이 점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앞으로 DS 단석 1차 상승 파동 강하게 나오고 2차 눌림목 자리 상승 초기 국면 자리의 눌림목 위치에서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 확실하게 받아서 DS 단석 앞으로 나올 상승 5파 자리 전부 다 발라먹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DS 단석 청약을 통해서 물량을 매집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올 상승 5파 자리의 최고가 자리에서의 매도가까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그냥 무료로 실시간으로 이 텔레그램방 안에서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아직도 DS 단석의 매매 타점 감이 없으신 분들 앞으로 나올 확대되는 변동성에 어떻게 가격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전혀 감이 안 잡히신 분들은 지금 당장 이 텔레그램방 빠르게 입장해서 앞으로 DS 단석의 실시간 매매 타점 확실하게 받아가시면 돼요. 이 방 어떻게 입장한다고요? 구독!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DS 단석 내일 상정이 되고 변동성 확대되는 구간 정확하게 공략해서 DS 단석에 실시간 매매 타점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이 텔레그램방 입장하신 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DS 단석에 실시간 매매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이 텔레그램방 빠르게 입장하시면 돼요. 어떻게? 구독!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어디로? 010-469-9671 위에서 전화번호가 나와있죠?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드렸는데 나중에 DS 단석 강한 하락 흐름이 나올 때 1차 파동 끝나고 2차 눌림목자리 나올 때 이 상승 초기 구멍자리에서 매집을 못해서 상승 5파자리 나오고 저점에서 매집을 못해서 수익을 못 챙긴다. 여기에서라도 들어가야 되냐? 이러시는 분들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DS 단석 앞으로 상승 5파자리 나오고 하락 3파 나오는 구간 마이너스 40% 이상의 강한 조정 흐름 발생할 때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박근했다. 이러시는 분들 이러시는 분들도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당장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이 텔레그램방 빠르게 입장해서 앞으로 DS 단석의 실시간 맘에 타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구독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467의 위폰으로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이 텔레그램방 바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이 텔레그램방 안에서는 DS 단석의 앞으로의 매매 타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메리트 있는 단기 종목들 매일 5%에서 20%의 수익 노리고 매매 타점 잡아드리는 이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챙겨드리고 있는 만큼 DS 단석의 매매 타점 뿐만 아니라 이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이 텔레그램방 빠르게 입장하면 되겠죠? 이번 어떻게 입장한다고요? 구독 구독이라고 적어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내일 DS 단석이 상장되면 DS 단석의 변동성 확실하게 공략해서 700% 이상의 수익과 함께 이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어떻게 입장한다고요? 구독 구독이라고 적어서 010-469-467 위 나오는 전화번호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